반갑습니다. 2024년 1월 17일입니다.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최강단타반, 최강행복반, 그리고 최강나이트반 성적은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최강단타반에서는 두 종목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빅텍, 두 번째 종목이 바로 빅텍 하나 했고 신성 ENG 이렇게 두 종목을 했고 실질적으로 두 종목 다 상승을 했습니다. 신성 ENG는 거의 4%, 빅텍은 상하가 찍었죠. 그래서 물리는 게 싫고 정말 깔끔하게 하실 분들은 이 최강단타반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종목을 하루에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분은 무려 220만 원이나 벌었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최강단타반의 묘미는 뭐냐면요. 한 개, 두 개를 들어가는데요. 물리는 거 없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정확하게 시켜드립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통해서 최강단타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해드리는 행복방입니다. 행복방. 오늘 행복방에서는 빅텍, 한일사료, 동국이, 그리고 흥화예운 전부 다 먹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행복방에서는 당일 주도주 그리고 당일 터지는 종목들만 딱 해드리는데 정말 혼자 하시며 개틀립니다. 혼자 하시며 개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천드리는 이 최강행복방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일사료 마지막에 또 갔습니다. 빅텍, 동국이, 흥화예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먹으면 달달하다 소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보시면 바로 한일사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5,200원의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은 어렵지만 위너스 TV와 같이 하신다면 두 팔 듣고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단타반하고 저희 나이트반, 그리고 행복방, 그리고 또 박가장 특감반까지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시면 가능하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826-094-15 절신하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강 단타반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갑자기 미국 장이 빠지든 말든,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혼자 해서 틀리지 마시고 010-826-09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